위기에 빠진 강쇠를 꼿꼿하게 일으켜 세워라! 다음날 강쇠는 길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미호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강쇠가 조금 길을 가다 미호의 상태를 보니 심상치가 않았어요. 며칠 전 서희와의 결투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미호가 몸을 움직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미호를 발견한 강쇠가 물었어요. 어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겁니까? 지난번에 입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듯하오. 인간의 몸이 된 후로 상처가 오래가는구려. 강쇠도 기운이 하나 없는 얼굴을 하고 미호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나도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걷기가 힘드니. 그럼 우리 역자매들로 말을 하나 빌립시다. 역참으로 찾아간 강쇠가 역졸에게 마패를 보여주고 말을 빌려달라고 하자 역졸은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작고 늙은 말 하나를 끌고 나왔어요. 이보시오. 이 말로 어찌 먼 길을 갈 수 있겠소? 다른 말로 내어주시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젊고 튼튼한 말 말이오. 그러자 역졸은 귀를 후비며 난처하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나리, 지금 이 말이 마지막 남은 말입니다요. 쓸만한 말은 모두 나라에서 수급해가고 예비용으로 이 말 한 마리나마 씁죠. 강쇠가 놀라 물었어요. 나라에서 말을 모두 징발해 갔단 말이오. 지금 북쪽의 오랑캐들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은가 봅니다. 다 북쪽 진영으로 징발해 갔습니다요. 강쇠는 김빠진 얼굴로 늙은 말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였어요. 이거 큰일이네. 자비로라도 말을 한 마리 준비해야 하려나?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오. 도성안의 말이란 말은 죄다 끌고 간 형편이니. 하는 수 없구만. 이 늙은 놈의 신세라도 줘야지. 그리 말한 강쇠가 말 등 위에 올라타자 늙은 말은 힘없이 무릎을 꿇고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강쇠는 늘어져 주저앉은 늙은 말에게 소리쳤어요. 이놈아, 어서 일어서거라. 여기 눌러앉을 수 셈이냐? 말은 강쇠의 외침에 콧방귀 끼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고 가야 할 판이구만. 내가 타고 가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으니 그대라도 말에 올라 보시구려. 이 놈은 일어서서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미호가 천천히 말의 머릿속으로 다가가 갈기를 쓰다듬으며 무어라 중얼거리자 말은 놀란 눈이 되어 벌떡 일어났어요. 그대 말대로 두 사람이 이 말을 타고 가기란 어려울 것 같소. 그대가 타고 가시오. 강쇠는 미호를 말위로 안내하며 자리를 양보하였어요. 그래도 나는 기운이 없는 것이고 미호 당신은 부상을 당한 것이니 당신이 말에 오르시오. 미호는 할 수 없이 말에 오르며 길을 재촉했어요. 좋소.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하니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역참에 들르게 되었고 미호를 태운 늙은 말과 함께 두 성을 나섰어요. 두 성을 나가자 말위에서 미호가 말굿비를 잡고 있는 강쇠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요? 일단 사내들이 씨가 말랐다는 평안도 월경천은 먼저 찾아가 봐야죠. 미호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강쇠에게 물었어요. 그대가 과연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소? 내가요? 내가 무슨 죄지로 병을 고친답니까? 그저 어명이 내려왔으니 나라는 적이라도 해야 하니 가보는 것이지요. 도원 스님이 말씀하신 옥려라는 여인의 사는 것도 평안다라고 하니 우리는 그 여인을 찾는 일에 더 힘을 쓰는 것이 나을 듯하오. 강쇠가 얼굴에 무흡한 홍조를 띠며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천생 베필의 여인이라니 어떻게 생긴 여인일지 궁금하길 합니다. 미호가 냉랭하게 답했어요. 그대는 그저 여인 생각뿐이구려. 어디 저겠습니까? 이리 양개만 가득한 채 태어난 것을? 미호를 태운 늙은 말이 산등성이를 넘어 깊은 골짜기를 빠져나갈 때쯤 해가 저물어가서 어슴풀의 하늘이 변하자 갑자기 숲속에서 칼 듯 산적들이 튀어나왔어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마을에서 내려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던 길을 돌아가라. 모두 내려놓고 돌아가라.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빈털사리들 앞에서 그리 소란스럽게 난리를 지고 있는 것이냐. 그냥 조용히 저리하면 될 것을. 산적들의 흐릿한 모습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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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은 바로 씨름 반에서 잡아온 강세? 응? 저 여인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묘상한 매듭으로 묶어놓고 희롱하던 그 여인? 그들은 바로 바람산 산채에서 달아난 부두령과 수화들이었어요. 부두령은 그날의 악몽이 다시 기억이 났는지 이를 갈며 강세 일행에게 물었어요. 네놈들이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것이냐. 강세도 순간 당황스러웠는지라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산적들에게 호통쳤어요. 당신들은 아직도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오? 미호 역시 과장된 표정으로 산적들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어서 귀를 내어주고 물러나시오. 오늘은 피를 보고 싶지 않소. 당당한 두 사람의 태도에 살짝 주춤해진 산적 소화가 자신의 두령에게 이야기했어요. 두령님, 저놈의 힘이 장사이고 저 여인 또한 재주가 보통이 아닌데 우리 그냥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낫지 않을깝쇼. 새로운 두령이 된 사내는 매의 눈으로 강세와 미호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저놈을 보니 예전에 잡혀왔을 때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 아니냐? 그리고 저 여인도 말 위에 있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부상이라도 당한 듯 보이는데 네놈들이 일단 저놈들과 한 판 겨루어 보거라. 수하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어요. 예? 저희 둘이 말입니까요? 여기 너희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 혹시 너희가 위험에 빠지면 내가 당장 달려가 끝장을 볼 것이니 나를 믿고 어서 한번 간을 보거라. 수하들은 새로운 두령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두 손에 칼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주춤주춤 강세를 향해 나아갔어요. 세상에 믿을 게 많지만 우리 두령을 믿고 나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믿긴 개불을 믿는 게 더 낫지. 허나 나가도 죽을 판 안 나가도 죽을 판이니 어쩌겠나? 일단 저놈과 붙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오히려 큰 소리로 강세를 자극했어요. 이놈아 우리가 그동안 너 때문에 호의호식하던 바람산을 떠나 개고생을 하며 날마다 무예를 갈고 닦았다. 어서 달려나와 내 칼을 받아라. 수하의 달인은 호기롭게 말하는 입과 달리 부들부들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놈 힘이 장사인데 달려들면 어찌하나 하지만 강세는 말구삐에서 손을 놓지 않은 채 쉽사리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힘이 다 소진되어 저놈들을 상대하기가 벅찬데 나 역시 지금 저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는 것이 어떠하오? 세 두령이 강세와 미호의 대응이 미약하자 확신이 선 듯 부하들에게 외쳤어요. 저놈들은 지금 모두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어서 저것들을 처치하라. 두령의 말이 떨어지자 수하들은 눈을 질끈 감고 강세에게 달려들었어요. 두령의 말대로 역시나 수하들은 너무 손쉽게 강세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두령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이놈을 제압했습니다요. 두령은 껄껄 웃더니 자신의 판단력을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며 외쳤어요. 그거 보아라. 내 그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서 그놈이 딴짓을 못하게 꽁꽁 묶어라. 수하들은 강세의 주위를 빙빙 돌며 새로운 기술로 강세의 몸을 묶었어요. 강세가 주위를 빙빙 도는 수하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눈이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워하며 이야기했어요. 아니, 뭐 이리 복잡하고 요상하게 밧줄을 묶는 것이냐? 하하하하 이놈아, 우리도 그동안 묶는 기술을 열렬히 연마했느니라. 강세를 꽁꽁 묶어버리고 나자 수하가 두령에게 물었어요. 두령, 어찌할 값수? 이놈 입에 이 자갈도 물린 값수? 그거까진 되었다. 이놈들아, 시키는 것만 좀 해라. 그때 늙은 말 위에 앉아있던 미호가 말에서 내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내 마지막 힘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때가 왔구나. 또다시 갑작스럽게 나타나 강세의 길을 막은 산적들. 싸울 능력을 상실한 강세와 미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저희 채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들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감사한 도움들이 모든 영상의 연재 속도와 분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구한 팔자의 이 옥려를 도와주시와요. 앞으로도 마강세전 많이 사랑해 주시옵소서.